저에 비켜 줬면 뭐해? 나의 비숭탄 나의 비숭탄 아니... 비켜주면 뭐해? 는 빗겨주면 뭐해? 오마이갓 오마이갓 좋아요! 구독자 눌러주세요! 네!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인데 소금이가 너무 많이 놀고 와가지고 이렇게 누룽지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저도 요즘 못하는 반신욕을 어우 나 빈 있어서 이마가 눌렸어. 저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반신욕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켜주기 때문에 반신욕을 시켜줄까 합니다. 소금아 지지러 가자 괜찮아 심장 톡톡톡톡 심장 톡톡톡톡톡 저번엔 나랑 같이 씻었다니까? 아 얘 씻기다가 내가 바로 덮어줘가지고 여기서 그냥 옷 복복 같이 씻었어. 소금이 들어가 진짜 아니 근데 소금이 때까지 올라와 알았지? 소금이는 목욕 중이에요. 소금이 몸이 너무 뚱뚱해요. 근데 누구세요? 이거 다 맛있어. 소금이가 아마 이상한 거 주워 먹고 다녔어요. 이 방 저 방 다 먹어요. 혼날려고. 오늘은 팝콘도 먹었대요. 입에서 뺐어요. 아 뺐어? 꼬마. 그렇지. 근데요. 네. 저희 여기 수영장 되는 거 아니죠? 조심하네? 소금이 그때가 진짜 대박이었는데. 진짜요? 우리 뮤직비디오 찍을 때. 아 진짜 더러워. 통이 뭐야? 어? 잡아놀 통. 어? 위에서 작업할 때 쓸 수 있어. 그래 나갔다 올까? 통에다 넣어줘? 소금만 가자. 가자. 콩이 늦게 아니라 고리를 만들어서. 풀밭으로 막 뛰어댕기고 막. 아주 그냥 라이언 퀸인 줄 알았어. 콩아? 퀸당. 소금만 퀸당. 기다립니다. 소금만 퀸당. 아 이뻐 아 이뻐. 아 이뻐. 아 이뻐. 아 이뻐. 김소금. 소금이 기다려. 소금아. 그 수건으로 발을 쫙쫙쫙쫙쫙 말려줘요. 다리를? 네. 한쪽씩 비비면서. 나의 빠른 손말려. 짧은 데는 빨리 말렸는데 얘네가 속털도 있어가지고. 금방 안 낫지. 금방 안 낫지. 우시 우시. 우시. 턱도. 말리고. 목도 말리고. 목도 말리고. 말리면서 마사지하면 기분 좋고요. 잠도 서서 봐요. 아 나 그 분 한 번만 만나고 싶어. 뭐? 장현우. 제발 한 번만. 나의 연예인을. 어떻게 안 될까요? 김소금. 김소금. 삐졌어? 털 쪘어? 엄마가 깨끗하게 씻고 빗겨줬지? 빗겨줬까? 나의. 나의 비쇼 타임. 아니 빗겨주면 뭐해? 저렇게 되는데. 오마이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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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. 저는 이렇게 소금이를 잘 씻기고 말렸습니다. 이제 저도 좀 씻어볼까요? 여러분? 어구어구. 아르르 아르르 해가 짜요. 응. 귀염둥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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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나나나나나나나. 나나나나나나나 몰랐지 이랬태가 있니? 몰랐지 나중에 조심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신발 하나로 이렇게 재밌다 아 너무 크잖아 방암에서 동선이 다 어울리시면 어떡해 이게 무슨 미니밴이야 미니밴이라고 해 미니밴이라고 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진짜 예능 너무 무서워요 지금이 너무 무서워요 예능 너무 무서워요 예능 너무 무서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메라야 예능 무서워 컴백 하기 싫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월요일 아침이고 드디어 첫 예능을 혼자 나가는데 저 너무 울렁울렁 거립니다 첫 예능은 런닝맨이에요 제가 예능 바보지만 그냥 바보면 바보인대로 잘 하고 왔으면 좋겠고 울렁증을 잘 꼭 하고 왔으면 좋겠고 감기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떨려요 손에 땀이 날 정도예요 잠을 못 잤거든요 아 왜 이렇게 그럴까? 예능 참 재밌어 그치? 보는 것만 좋아 집에서 저는 제가 끼쟁이인 줄 알았는데 작은 카메라 안에서 혼자 노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현아인이 제일 재밌어 여기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어디로 가? 왜 이렇게 멀리 가? 도산가?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정말 런닝맨은 왜 아무것도 안 알려주세요?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가 되는 느낌? 어쨌든 제가 지금 아아아아아아아아 저 그거 해주실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잘할 수 있겠죠? 진짜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다가는 불량이 1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소화행TV 여러분들 런닝맨 본방사수 해주시고 제가 오늘 어떤 활약을 하고 올지 기대해주세요 밀가루를 맞을 수도 있겠죠? 밀가루 좋지? 얼굴 하얘지게 아아아아 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어디 보고 있는 거 같지? 싱싱 징뚜뚜 팅이샤 중국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징뚜뚜 쥬츠 워 징뚜뚜 팅이샤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제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저는 슈물츄르 어디 가? 동네가 어디야? 동네가 어디야? 왜? 어디 갑니다 스케줄 하러 가고요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강행구원 스케줄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사도 해가지고 지금 많이 피곤합니다 안 chang해요 이번엔 무서운 흉뚜멍 그의 또한 해결 흉뚜멍 하늘 두세 aus if 추정 오 재혼 또한 일주일 오 오 오 심판 1 아 흉 왜 이렇게 따라와? 눈물 나.. 눈물 난 것 같아 제가 바로 실수하였습니다 와우! 예, 보증. 그때 분석하셨습니다. 제꺼 보고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오, 싱거. 웅장기일까 난 내 에에에 웅장기일까 웅장기일까 웅장기일까